뭐 할라고? 죽은가도 바꿔서 먹는 맛이래는 쐐고 맛있는 게 있어서 갖고 왔지? 너 둘이 먹으면 하나 죽는 그런 거야?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잘못 쳐먹으면 둘 다 뒤져버리는디? 됐고 그래서 뭐냐고? 잘못 먹으면 뒤지는 거 맞는디 항복이요 항복은 또 뭐야? 보고는 다 같은 거 아냐? 또 모르는 소리에 관졌네? 보고 끝판왕이 항복이요 그래? 설명 좀 더 해봐 아니 거 지랄라고 시동 보는 거 됐고 시간 잡아먹지 말고 간단히 설명하라고 아 시킬 때 할걸 바다랑 강을 왔다 갔다 해서 탱그라미 치고의 은은한 향도 있고 컵나게 안 잡혀서 3kg에 100만원대는디 아 됐고 너 그럼 얼마짜리 시킨 거야? 회랑 탕거리랑 15만원 뭐야 설명보단 덜 비싸네 이 이건 양식이요 어디서 샀어? 황금수산 365 거기서만 팔아 몸어들었어 이 회 껍질 벼바지살 탕거리에 유자폰즈 지리소스 매운탕소스 탕은 지리로 끓여라 보고는 지리가 지리지 인정 회부터 먹어봐 맛은 어때? 감질맛이나 이런 건 별로 없고 쫀득쫀득하니 딱 떨어지는 맛이네 탱글해? 이 엄청 쫀득혀 향은 특별해? 향이 특별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디 껍데기랑 이런 거 같이 해서 미나리랑 유자폰즈 탕 찍어먹는 게 맛있는디 지리는 어때? 야 이거 진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겄다 시원함이 지려? 오 지리지리 한국지리 3개 지려 그냥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부장에 비싸도 자주는 못먹겄는디 좋은 날에 한 번씩 뭐하겄다?